네, 따스한 봄의 쌀과 함께 스포츠도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전주에서 여자 세계 복싱 타이틀 매치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염동균 전 슈퍼뱀텀급 챔피언과 함께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까지 오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21일 토요일에 또 저희 전주 방송에서 이제 이 대회를 생중계를 할 예정인데요. 대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지혜 선수가 지금 현재 패드급으로 돼 있죠. 우지혜 선수 IBA 3차 방어전 및 WIBA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 이제 통합 타이틀 매치가 되겠죠. 한 번의 경기로 두 가지 타이틀을 다 갔네요. 그렇죠. 세기 기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통합 타이틀 매치를 쭉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김단비 선수가 17회 참팬이 됐어요. 김단비 선수가. 그러다가 독일의 시합을 얼마 전에 가면서 타이틀을 내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WIPF로 참팬 결정전 시합을 이번에 하고 지르게 돼 있죠. 큰 게임이고 주목할 만한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전주에서는 서울에서도 그런 경기를 못했는데 두 개가 하루에 열리는 것은 처음이죠. 여기서요. 세계 타이틀 매치가. 그렇군요. 서울에서 열리법도 한데 전주에서 이번 대회를, 세계대회를 갖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81년도에 장경구 세계 차 타이틀 매치를 전주에서 시합을 했었어요. 81년도. 20년 훌쩍 넘었네요. 그때 전주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 때문에 다시 전북에서 시합을 해서 좀 침투에 대한, 꼰투에 대한 점을 붐을 일으켜보자 하는 예감도 때문에 여기도 하게 됐죠. 거의 34년 만에 그럼 큰 대회가 열린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전람회의에서 이제 홍성일 회장이 이번에 우리 꼰투협회 지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 회장께서 이 꼰투의 붐을 한번 일으켜보겠다 하는 뜻에서 아주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이하에 이제 복싱이 많이 쇠퇴가 됐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여자 선수는 김지영 선수가 있고 또 뭐 신준섭 선수 또 잘했었잖아요. 복싱하면 또 전주도 괜찮았잖아요. 명성이. 그렇죠. 신준섭이도 금메달 땄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산에 김광선 선수가 아마추어 금메달 땄는데. 하나 아쉬운 건 전북에서 전북 출신 중에 세계 챔피언이 안 나왔던 점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전남은 세계 챔피언이 많이 나왔죠.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대회에 맞이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손님들이 좀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또 이제 상대 선수가 태국 선수가 둘이 오던데요. 그런데 이 태국 선수들이 좀 잘합니다. 태국 선수들은 잘할 때부터 킥복싱으로서 인해서 했던 선수들이라 예측을 잘 못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변칙 스타일. 네, 와서 이제 해봐야 하는데 이번에 만만치가 않은 시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우리 도민들 또 전주시민들 복싱 좋아하는 분들 분명히 이제 이 경기 찾아가실 텐데. 대회에 나서는 두 선수 저희가 또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전주에서 타이틀 매치를 꼭 멋지게 승리해서요.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 꼭 멋지게 보답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승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선수 저희가 이제 체육관에서 찾아가서 인터뷰 담아봤는데 두 선수에 대한 장단점을 좀 더 소개를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선 김단비 선수부터. 네, 김단비 선수는 아주 인내력이 강하고 화이팅한 선수죠, 김단비 선수는. 여자치구는 아마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 드물 겁니다. 아주 투지 좋고 화이팅하고 손도 많이 나오고. 네네. 또 그 반면에 이제 우재 선수. 우재 선수는 이제 붕여 복서로서 한국에 처음 있는 선수입니다, 우재 선수가. 우재 선수 아빠가 우동구라고 동양 챔피언을 지냈어요. 아, 복싱 집안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재 선수는 이제 주니어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을 했다가 한체급 내려서 패드급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우재 선수가. 그만큼 우재 선수의 투지력이 상당히 강하다 할 수가 있겠죠. 김단비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직접 만나봤지만 개가 좀 작은 게 이제 또 핸디캡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작은 가운데 투지력이 상당하죠.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또 상대방이 또 김단비랑 하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카바링도 좋고 손도 많이 나오고. 번지력도 있고요. 네, 번지력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죠. 그러면 이번 대회 결과도 우리 염동균 해설위원께서는 좀 낙관하시겠네요. 네, 낙관을 하죠. 낙관을 하고 만만치는 않은 시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추측이죠. 그런데 이제 꼰투는 해봐야 합니다. 니음회 올라가서 뭐 하기 전에 만만하다. 뭐 하기 전에 해봐야 하는 거니까 번지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모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결과로는 예상은 이기겠다 하겠지만 그래도 시합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얘기죠. 유명한 또 복서이셨으니까 당일 컨디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이 꼰투는 시합 끝날 때까지 환자가 돼야 됩니다. 모르죠. 왜냐하면 오늘 내일 시합인데 오늘 잠잘 못 자고 감기 늘리고. 그러면 그날 시합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끝날 때까지 이 몸은 항상 조심하고 항상 보호해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이 꼰투라는 자체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속한 싸움이 있죠. 고독한 경기고 고독한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로우면서도 항상 헝그리 복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헝그리 복수는 옛날 우리나라 우리 시절 때. 못 먹고 그럴 때. 할 때 얘기고. 꼰투는 헝그리 복수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시합을 못하는데. 정신력에는 도움이 되겠죠. 헝그리 정신처럼 헝그리 복싱. 헝그리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정신력으로 컨트롤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나마 복싱이 옛 70, 80년대 인기에 비하면 요즘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여자 선수들은 타이틀을 좀 갖고 있어서 위안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우리 여자 복싱의 위상이 좀 높아 보이던데요. 상당히 높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챔피언이 많고 일본이랑 똑같은 비율인데요. 그런데 지금 많이 꼰투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제를 타고 있죠. 지금 많은 관심 부가 있고 옛날에는 헝그리 복서다. 지금 여의로워졌으니까 꼰투를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꼰투는 지금도 남자나 여자나 세계 챔피언이 되면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는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군요. 우리 인적 자원에서는 아마는 그래도 좀 탄탄해 보이는데. 프로 복서로 나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있는 분들이 좀 넘어오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추세가 조금 그런데 지금 많이 프로로 넘어올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향하는 지금 과도기인가 보네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복싱이 우리가 세계 챔피언도 좀 나오고 다시 옛 위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꼰투를 보면 사랑하고 꼰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꼰투는 사실 100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때 한국이 전성기를 누렸다가 한때 슬럼프가 됐지만은 이것을 바로 올라오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인구 수가 없다는 거죠. 인구 수가 한 1억 이상은 돼야 종목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나눠져가지고. 인구 수가 많아야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인구 수에 의해서 조금 늦는 것뿐이죠. 조금 이제 하다 보면 스타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붐이 일어나겠죠. 이제 꼰투를 살아가는 분들은 많습니다. 옛날 그 또 아날로그 시절 그 수상기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서 흑백 텔레비전으로 꼰투 중계받던 그 모습을 또 잔잔하게 추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죠.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됐습니다만은. 50대 후반 되신 분들은 그 향수에 많이 젖어서 꼰투 시합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찾아주십니다. 역시 꼰투도 재미난 종목이다. 역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와 주시고. 지금 이제 20대 또 이제 많이 찾아오는 경향이 됐죠. 염동균 님께서도 이제 아마 50대 이상 연세 되신 분들은 세계적인 복서로 이름을 날렸었잖아요. 어떤 경기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챔피언 땄을 때 노예알 고바야시 일본 선수 땄을 때의 과정하고. 고메주 방어전에 갔을 때 2차 방어전에 갔을 때 1라운드에 다운시키고 내가 이제 졌던 그런 기억이 제일 많이 남죠. 우리 때는 2차의 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2차에 다 졌습니다. 우리 때는. 왜냐하면 1차는 한국에 다 돼. 2차는 나가서 했을 때 그냥 지명전으로. 그때는 또 이건 프로이기 때문에 돈이 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화이트 무늬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대전료를. 대전료를. 이제 중계료도 적고. 그때가 우리가 고메주랑 시합할 때가 15만 불. 그때 이제 77년도에 15만 불이면 7500만 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면 2만 불. 그렇게 하면 1천만 원. 차이가 너무 났었죠. 그래서 가서 할 수밖에 없던. 2차 방전은 지명전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 주먹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 나가서 하나 똑같습니다. 그 주먹의 강타는. 그때만 해도 선수들이 참 잘했을 때죠. 사실은 지난 이야기지만 오른손 엄지 쪽이 부상이 있었음에도 출전을 했다면서요. 오른손 부상이라 동양 챔피언인데 75년도 때. 이건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하지만 몇십 년 흘른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른손을 내가 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되는데 크롭을 끼면 두꺼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내부툭, 나이툭이 특기인데 나이툭을 쓰지를 못하죠. 쓰면 이게 오른손에 부러지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화이트하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세계다툴 매치를 하기 위해서 복서로 도망다니는 전법을 다시 배워서 시합을 하게 됐죠.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움직이게 되면 라운드 수가 또 길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클 텐데. 우리 때는 지금은 12라운드인데 우리는 15라운드를 뛰었었죠. 그때는 상당한 라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세계의 선수들은 주먹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맞으면 안 되니까. 고메지 선수도 얼마나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때가 19전 전승 케어승에 썼어요. 고메지 선수가. 그런데 이제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도망다니는 전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배로 힘이 들었죠. 저 같은 경우는. 복싱 선수로서 오랜 길 또 걸어오셨는데 복싱에 대해서 또 선입견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때리고 맞고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스포츠로 그냥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지금 비록 얘기지만은 이 권투는 그러브를 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코피는 날망정. 이게 막 타격이 있어서 사람이 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 권투를 오늘 팬들이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권투의 주먹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이 상대방 주먹을 내가 마셨을 때 아픈 펀치가 있고 붕 뜨는 펀치가 있고 아무 감각이 없는 펀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곤란한 펀치가 붕 뜨는 펀치죠. 그 정도지 뭐 이렇게 때리고 아픈 펀치가 있는데 그건 뭐 어느 정도 다 참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막 복선들 보면 얼굴 붓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게 부상이다. 이게 맞아서 그런 점인데 신체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권투가 딴 종목보다 제일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의외네요. 의외죠. 여러분이 권투가 가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기계체조다, 야구다 뭐 하는 것도 가끔 사람이 죽고 그런 건데. 권투가 지금까지 해서 죽었다 했을 때 한국어 100년 역사를 봤을 때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맞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장은 있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흔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처럼 심하게 뭐 하다, 뭐 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1대 1의 싸움이기 때문에 권투는 예술이다. 피하고 때리고 또 자기만의 또 그 사람한테 또 지문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이러한 또 자기의 인내력, 특이 또 하나의 또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막고 할 수 있는 그 보기 좋은 테크닉 보면 옛날 흐리 얘기하는 옛날 알리처럼 벌처럼 날면서 벌처럼 쏴라 하는 얘기처럼 권투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 예술에 가까울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투의 부흥을 위해서 전주에서 3월 21일에 여자 세계 복싱 대회가 또 펼쳐지는데 그날 또 JTV 전주방송 또 해설위원으로도 동동규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여성들이 다이어트 복싱하면서 복싱과 친해지기 시작했다면서요. 지금 체육관의 3분의 2가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도 한 2년만 하면 자기 호신이 돼요. 권투를 여기서 한 2년 정도만 하면 자기 몸 하나는 방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죠. 자기 몸 방어도 할 수 있죠. 일석이조가 되겠죠. 가서 보니까 스파링은 굳이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걸 하면서 살이 빠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빼치고. 줄넘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권투를 4대 복싱이라고 그러는데 4대 복싱이 그게 몸이 좋아지는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팬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90, 제가 알기로 94년, 5년도에 신문에 크게 나서는데 과학적으로 권투가 제일 좋은 운동이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준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신체적으로 권투하는 방법이 신체적으로 좋다 하는 것이 또 과학적으로 나오는 일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대회 준비 때문에 전주 이미 한 달 가까이 오셔서 다 여러 가지 재반적인 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전주 이미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30년 만에 찾으셨나요, 그러면? 그렇죠. 고향이 옆에 대전이니까. 전주나 대전이나 성격들이 아주 온화하고 똑같습니다. 고향처럼 푸근하고. 네.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될 텐데요. 3월 20일의 경기. 많은 복싱 팬들이 좀 찾을 수 있도록 홍보 말씀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70년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열렬히 시합도 했고 흔히 팬들 말씀에 꿈과 희망을 줬던 권투였다. 정말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살 때 정말 그 세계를 정복했고 팬들의 우려와 같은 성원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좀 침태된 입장에서 본다면 팬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옛날 같은, 옛날 같은 권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뭐 김단비 선수라든지 우지혜 선수가 또 저돌적이면서도 파이팅 넘치는 선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합이 태국 선수들도 다 화이트들이고 한국 선수들도 화이트들이다 보니까 아주 여자권도 치고는 엄청난 시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네. 막바지 준비 철저하게 잘 하셔서요. 대회 개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또 3월 21일에 만나야 되겠네요. 또 뵈야죠. 초취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